신통력을 좀 보고 싶으시면 호흡을 좀 하세요. 단전이 빵빵할 때 깨어 계시면 뭔가 좀 일어납니다. 에너 전기 충만할 때 깨어 계실 때 뭐가 일어나요? 전기가 충만할 때 체험이 오면 넉넉하게 마음으로 뭘 그리면 호공에 딱 그려지고 이런 게 잘 돼요. 보면 신기하죠, 그런 거 보면. 예전 어른들한테 들었던 말이 펼쳐지죠. 저만 해도 명상하면 한 여쯤에 나와서 앉아있고 그럼 팔다리가 여기서 느껴져요. 이 미육신은 덜 느껴져요. 여기 팔다리가 정확해요. 딱 지금 이 힘 그대로입니다, 여기 있으면. 이런 짓 자꾸 해보고 그러면 신기하죠. 할 때 신기해서 계속해요. 반년 하다가 멈췄어요. 신기하다. 오늘 또 나가지려나 또 나가봐요. 신기하잖아요, 혼자서 이게. 그때 고시 공부도 잘 안 되고 할 때라 고시 공부할 때인데 반년을 이지도 하고 있었어요. 공부를 안 하고 나왔다 들어갔다. 학원 갔다 오면 딱 방에 누워있으면 제가 위에 누워있어요. 여기 누워있어요. 그럼 이게 혼체도 아니에요, 에너지체요. 에너지체는 힘이 달라요, 파워가. 꿈같은 세계가 아니에요, 현실에 있어요. 지금 이 공간에 있으면서 이쯤에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. 이런 거 가지고 구분해요. 혼으로 나가면 꿈같은 세계로 들어갑니다. 근데 딱 현실이에요. 정확히 현실에서 내가 딱 힘을 가지고 여기 있어요. 제 몸은 덜 느껴지고 이 몸이 더 느껴져요. 거기서 경락이랑 다 거기 있습니다. 경락체가 그대로 나가는 거죠. 그것도 한 반년 하니까 더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만해야겠다 해서 멈추고 딱 제 고시 끝나면서 그 뒤로 안 나간 것 같아요. 그것도 해보니까 다 부지러웠어요. 그래서 그 뒤로 더 연구한 게 양심이에요. 호흡도 하라는 대로 해보았고 깨어있은도 제가 마을이시는 자기 몸을 늘 바람처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있어 보니까 진짜로 그냥 참나만 잡고 있으면 별거 한 게 아니에요. 참나 잡고 있고 저는 이제 차크라 수련을 했으니까 기운이 받쳐주니까 더 쉽게 됐는지 모르지만 몸이 바람으로 있죠. 그냥 정신만 있어요. 이렇게 하루 있어요. 하루 종일 그런 거 저런 거 해보고 내린 게 그런데 제가 제일 박갑했다고 느낄 때는요. 양심할 때 양심할 때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영역입니다.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선비들을 더 존경하게 됐어요. 그 전에는 선비들 책을 봐도요. 봉호 선생님이 선비들을 하도 칭찬해서 고수라고는 알고 있는데 책만 펴면 인위지기밖에 안 해요. 아, 이 양반들이 몸 나간 거나 이런 걸 안 써놓고 그렇잖아요. 인위지기만 해놓으니까 좀 답답했어요. 이게 조선시대 사상 독재 때문이야. 막 이런 이게 자기가 체험한 걸 진솔하게 얘기를 안 했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봤어요. 좀 왜곡돼서 제가 한 것들하고 비교하면 이분들이 더 고수른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인위지 얘기만 하니까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보다가 이 공부... 그... 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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